솔로를 보여주신다고? 네, 보여드릴 텐데 어떤 곡이죠? 아, 태민의 크리미널이라는 곡을 준비했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자, 태민의 크리미널? 이 어려운 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, 박수 주세요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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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흐린뜸 고달을지 그 눈빛과 움직임 널 벗어내려 하지만 난 아 셋째 채로 고개를 끄덕여 난 내 말이 꼬이고 춤추는 두 달이 될지 싫지는 않지 대충 왜 정해진 너라는 진리에 전할 맘 없으니 대충 안해 나의 진리에 전할 맘 없으니 내 말이 꼬이고 춤추는 너라는 진리에 전할 맘 없을 수 없게 아픔한 소망을 알지 대충 안해 나의 진리에 전할 맘 없으니 내 말이 꼬이고 춤추는 두 달이 될지 내게 꺼내진 소망은 여름에 빠지 않는다